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안신혜입니다. 3기 신도시가 지정되면서 앞으로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25조 넘는 금액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앞으로 더 지나가서는 더 많은 금액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나온 3기 신도시 발표. 하지만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대체 필요하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알짜 정보까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금요일 1부는 PNJ부동산연구소 박대근 본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만큼 기회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서둘러서 02077-6357번으로 궁금증 해결해 가시고요. 본부장님, 정부 정책에 따른 후속 대체 풀어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엊그제였죠. 이제 12월 19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 발표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우려 속에서도 또 이런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많은 기대감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속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요.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접해보셨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들 남양주와 하남 그리고 과천 계양 등 4곳의 이런 지구 지정이 이루어진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총 12만 2천여 호 정도의 그런 규모로서 공급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규모 그런 택지 37곳까지 포함을 한다면 약 15만 5천 호 정도가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부분 중에 하나 이제 가장 우려됐었던 부분 신도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런 베드타운으로서의 그런 역할로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요층들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들을 좀 선정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예상 후보지들 중에서 예상됐었던 곳도 있고 의외인 곳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과 연접할 수 있는 2km 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GTX라든가 이런 광역 철도의 구성 그리고 이제 광역 그런 교통망들의 그런 확충으로 인해서 서울 도심권의 접근성을 훨씬 더 좋은 지역으로 선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도심과 이제 30분 출퇴근을 좀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좀 목표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이제 우려가 됐었던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돼서는 이제 비포함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린벨트 지역의 그런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후년까지 토지 보상과 그리고 좀 완료를 하겠다는 목표와 그리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개발 목표까지 함께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교산 그리고 인천계양 테크노빌리로 더 유명하죠. 그리고 과천 지역들 굉장히 많은 그런 호재 있는 지역들 중에서 이곳의 지금 주변 분위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됨에 따라서 토지 보상이라든가 또는 집가 상승의 그런 역할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좀 관심 있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데 이제 장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좀 살펴보시면 정부에서는 이제 서울의 그런 주택 수요를 좀 분산시키고자 하는 3기 신도시의 개발 계획 발표에 따라서 창업이라든가 기반 시설을 좀 유치를 시켜야 자족적인 그런 역할들을 좀 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담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또 이제 서울권에 교통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2기 신도시의 이런 모습들까지도 또 미분양의 그런 사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교통 대책까지도 같이 함께 내보였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자로도 이제 광역버스 노선도 굉장히 무제한으로 확충을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받은 내용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교통편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시면 한 5년 정도부터 이제 공급이 직접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지금 현재 집값 많이 올라서 걱정하시는 분들 심리적인 안정감은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전반적인 집값의 안정화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서 이제 2기 신도시가 아직 미분양이 나와 있는 곳들이 있고 더불어서 이제 전세난이 지금 전세가 안 빠지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수도권 지역에 조금 과포화 상태가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교통망은 확충되는데 서울로 접근하는 출퇴근 시간에 이런 교통 혼잡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간선도로의 확충이라든가 대중교통의 그런 편리성들을 어떻게 좀 세부적인 분석을 좀 내놓을지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GTX의 그런 본격적인 사업화가 조금 더 조기 착공대행과 동시에 이제 비노선 같은 경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내년도 안에는 이뤄내겠다라는 목표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의 관점에서는 안정화의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 투자의 과밀화 이런 현상들을 좀 완화시키는 데는 아직은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략도 채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찾아야 될 순서인데요. 첫 번째 지역부터 먼저 떠나볼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다중주택 통건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위치는 7호선 신풍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2018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됐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이어지는 건물로 원룸이 10호실, 투룸 한호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14억 원. 임대 예상 금액이 보증금 7억 400만 원, 월 306만 원 예상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 2억 5천만 원 예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억 4천 6백만 원 예상되네요.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투자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입지 여권과 호재 함께 묶어서 살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중에서 저는 사실상 이제 서울권 내에서 가장 큰 역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GTX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뒤에는 GTX가 현재 9호선들의 역할들 굉장히 그 주변이 굉장히 집가가 많이 올랐었던 것도 보셨을 겁니다. GTX라는 이제 도시광역철도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번 발표를 인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것 같고요. 그 GTX와 그리고 또 신안산성 광역철도망의 구성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신풍역은 신안산선의 그런 신안산선의 개통 소식과 함께 더블역세권으로 이제 변모가 되는 신풍역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주변의 집가 상승, 더블역세권이 됨으로 인해서 집가가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싱글재정비 촉진지과 바로 길 하나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곳의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이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들 지금 84제곱 기준으로 해서 12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집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주변의 땅값도 값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통건물이기 때문에 통건물에 투자한다 땅의 집가 상승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보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이제 유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노후화됐었던 주택들이 계속해서 새로 이제 소규모의 재건축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호선, 신안산선 그리고 2호선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직장까지는 쥐벨리의 그런 업무타운 그리고 영등포의 업무타운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또 소규모로서 이 통건물에는 이제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의 그런 밀집도가 좋은 영등포에서 딱 맞는 그런 공급이지 않나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30 서울플랜의 영등포는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그런 영등포 여의도가 개발 계획이 3도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이제 노후화됐었던 서남생활권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의 망의 그런 해소라든가 또는 그 주변에 노후화된 주택의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가장 큰 것은 이제 신안산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여의도부터 시작을 해서 광명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받을 수 있는 신풍역에서 여의도까지 바로 두세정거장 안에 도달할 수 있다. 직접적인 연결선이 생긴다 이것만 보셔도 굉장히 큰 개발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착공을 하고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 직전까지의 접근성이 또 이곳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쥐벨리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쥐벨리 1단지까지는 차량으로는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굉장히 가까운 대중교통편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16만 명에서 지금 현재 9만 명 이상의 또 직장인들이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요. 25만 명의 국제수출 제1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그런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같이 함께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2030 서울플란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호재로는 GTX 신안산 선발 개통 기대감까지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건물은 통건물이라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올해 7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임차가 다 맞춰져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로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이 실현될 수 있는 건물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의 구조로서 다중주택입니다. 원룸 10개의 호실과 그리고 주인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투 룸 1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록 원룸과 투 룸 전부 다 임차를 저희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 거주를 하시겠다 하실 경우에는 2년 정도 뒤에 직접 들어오실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내부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풋박이장, 냉장고 이런 것들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임차인을 잘 손쉽게 젊은 친구들의 취향에 맞춰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점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8년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내부의 가전제품 바꾸시지 않더라도 신축으로서의 그런 프리미엄들을 그대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신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임대가 다 맞춰졌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아무래도 임차가 맞춰진 터라 매매 가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임자활동 이쪽 지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지역의 평균 땅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건축비를 계산을 하셔도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가격 14억 원에 부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보증금 7억 4백만 원 그리고 월 306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금액은 이제 조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임차인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대출 금액, 대출 금리가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많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2억 5천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4억 4천 6백만 원입니다. 5억이 되지 않는 돈을 투자하시고 이자 한 60만 원 정도 나오신다 생각을 하신다면 월 수익 250만 원 정도의 고수익으로서 수익률 굉장히 괜찮고요. 역세권의 이런 통곰을 가지고 계신다면 나중에 향후 5년, 10년 뒤에 교통편까지 좋아지는 이런 역할들, 지가 상승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다중주택 통곰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상캐스터 배혜지